반갑습니다. 토단비 적중특강의 RC 이용재의 강사입니다. 2016년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토익이 있어서 만큼은 꼭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토단비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조금 여러가지 변화를 한번 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2016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신토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거나 준비를 하게 되시면 우황장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는 기념으로 이제 매달 신토익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고요. 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신토익이 시행되기 전까지는요. 기존의 토익을 갖고 정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예상 문제들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앞으로도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의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 저희 토단비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좋은 점수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월달에 있을 엄선된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8.5는 여러분 실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풀어서 정답 맞추는 것보다는요.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끝까지 정답을 고르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한 문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1번 문제입니다. 4개의 선택지를 보시면요. 서로 다른 단어들의 뜻을 갖고 구별하는 의미 구별 문제는 아니겠죠.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 단서 포착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는 정관사, 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관사가 요구하는 것은 명사라는 품상과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빈칸 뒤쪽에 article 이라는 명사가 이미 있다면 이 빈칸의 출제의 의도는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구를 형태상 올바른 것으로 골라라라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입니다. 자, 일단 4개의 보기에서 형용사처럼 생기지 않은 두 개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입니다. 제거, ly로 끝나는 단어들은 부사입니다. 제거, 자, 그럼 이제 a번과 b번이 남는데요. ive로 끝나는 impressive도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id라는 전미사를 갖고 있는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출제자는 a번과 b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라는 의도가 있는데 차이점이 다 하나 있습니다. a번의 impressive는요. 인상 깊은, 감동적인 이런 뜻으로서 항상 작품이나 사람이 아닌 것들을 꾸밀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영화 같은 거라든지 소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쓰는 반면에 impressed는요.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article, 기사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 김기사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의 impressive가 답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형용사 자리에 a번과 b번에 impressive와 impressed가 나온다면 구별방법은 해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면 impressive, 그 다음에 사람일 경우에는 impresse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번에 b번이 나왔어도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번 문제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전체를 다 해석해서 이거 문제 골랐다며 잘못 고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선택지 4개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여러분 서로 다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을 통해서 골라내셔야 된다는 점은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 문장들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국어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토익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토익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요. 항상 뭔가의 장치를 마련해놔요.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이거 보고 한번 골라봐. 항상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읽어보니까 음... 이게 제일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에서는 바로 맨 첫 줄에 thanks to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정답의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덕태계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뭐뭐 덕태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논리성이 바로 여러분 원인입니다. 자, 원인. 아이고, 네가 도와준 덕태계 내가 성공을 하게 됐어. 이런 말 둘이 쓰잖아요. 그러면 thanks to라는 단어 뒤쪽에는 원인이 나온다면 컴마 뒤쪽에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도출된다는 거죠. 비단 뭐 thanks to 말고도 because of, due to, on account of 이런 원인에 해당되는 전치사들은 다 비슷한 논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쪽에 the new savings plans란 단어에서 원인의 뭔가 실마리를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savings plan. savings가 들어가면 여러분 저축과 관련된 뜻이고요. pla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획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는 느낌으로 저축 상품이란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요. 없었던 게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단어, 바로 이 new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한 거겠죠. 없던 게 새로 생겼다면은 그게 원인이 돼서 뒤쪽에 customers, 한 은행의 고객들은요. 무엇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a great deal of를 한 단어로 바꿔본다면 이제 much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일까? 없던 게 새로 생겼더니 가능성이 생겼어. extension은 여러분 기간이 연장됐다는 뜻이에요. 기간 연장이 생겼어. 그 다음에 C번 accounting, 회계. 네, 회계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D번의 flexibility.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융통성 혹은 유두리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D번이에요. 자, 융통성과 유두리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겠죠. 이게 정답이 되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용진 선생님, 토익만 하시나요? 토익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상품이 하나 추가돼서 두 개가 생겼고 새로운 게 괴롭게 생겼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flexibility라는 단어의 느낌인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D번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flexibility를 뭐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융통성이요? 아니겠죠. 아, 없던 건데 새롭게 생겨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정답되는 단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flexibility가 정답이 나왔을 때 없던 게 하나 추가돼서 both A and B가 가능해졌다. 이럴 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답으로 D번이고요. 특히나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possibility, 이거 골라낼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졌어. 무슨 가능성이 높아져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폭이 넓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possibility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를 구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골라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선택지 4개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한 번 그냥 쑥 훑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첫 부분을 그냥 읽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앉아 있다면 이렇게 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전치사 문제를 푸는 방법. 일단 빈칸 뒤쪽을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예요. 뒤에 나온 단어가 midnight on November 5th. 11월 5일 자정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개의 보기에서요. 우리가 보통 시각, 그죠? 7시, 8시, 그러에 해당되는 거죠. midnight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at이에요. 또한 시간의 명사와 절대 쓰지 않는 선택지가 with입니다. 그죠? 여러분 with 뒤에 시간 명사 오는 거 봤어? 나 오늘 2시와 함께 했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단어는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와야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동안 만났지? for 10 years.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until? until 다음에 시간 올 수 있는 겁니다. 특이한 언제까지? 결국 이 문제는 뒤쪽에 있는 단서만 봤을 때는 정답의 가능성이 until과 at이라는 것이죠.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결정적인 단서가 앞쪽에 있다는 겁니다. 앞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last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last라는 단어는요. 지속된다는 뜻이죠. 어느 한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한 시점만 가리키는 at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until이에요. 오늘부터 이 la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 단어는 여러분 일단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 그래서 이 뒤쪽에 뭔가의 품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last라는 단어 뒤쪽은 지속되다니까 시간의 느낌이 잘 어울리죠. 그럼 전치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누군지 아세요? until이에요. 지속되는 것과 until의 계속성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지속되다 이것만 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선택지 중에서 만약에 e가 있었다, by가 있었다 그것도 안 돼요. 까지란 뜻의 by는 완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다, until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last until. 묶어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번이 안 되는 이유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는요. 선택지 4개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어들이 will, has, c번과 d번은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rowing, 이건 동사가 아예 아니죠? 준동사겠죠? 그 다음에 a번에 be grown, 뭔지 몰라도 원형 동사, 형태적으로 원형을 썼다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요. 형태가 원형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제 문제라면 시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따져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the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주어 나왔습니다. by 이하, over 이하 아무리 찾아도 동사는 없기 때문에 일단 동사가 아닌 거 제거해 주시고요. 빈칸 앞쪽으로 조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함부로 원형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제거. 결국 출제자는 애초부터 시제를 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시제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뒤쪽에 ove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간. 잘 몰라도 여러분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will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las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시거든요. last가 단독적으로 쓰면 과거 괜찮습니다만 앞에 정관사 더까지 같이 쓰게 되면 보통 여기 기간이 나와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현재 완료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last 대신에 past라는 단어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지난 10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제거든요. 정답 C번인 거 알아두시고 해석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 4개가 전치사와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품사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while과 whereas, once까지 a번, b번, d번 이 세 개는요 품사가 접속사예요. 공간상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 b, d는요. 그 다음에 despite 이 품사만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동사의 유무겠죠.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없으면 전치사니까요. 빈칸 뒤쪽에 보니까 동사 있는데 그죠? 네. despite, 제거. 그런데 while과 once와 whereas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시 해석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치사나 접속사는 여러분 기능어입니다. 기능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들의 기능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once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nce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뭐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친구랑 전화를 했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희영아 어디야? 어, 그래? 신도림이라고? 알았어. 시청역 오면 전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친구 희영이는요.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서울역에 도착하지 않은 것뿐인 겁니다. 도착하면 지금을 중심으로 미래에 특정한 시점이 되면 정도의 뜻이 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주어 다음에 내 동사가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갖고 보통 얘기하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위를 써주세요. 그리고 도착하면 그때 나중에 전화를 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현재나 혹은 현재 완료 시제 등을 보통 쓰는 게 원스라는 전치 접속사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뭐뭐하면 이거를 떠올리셨다면 지금부터는 아, 그 원스절의 현재나 현재 완료 아, 주절의 미래에 해당되는 시제들이 온 경우에 원스를 골라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죠. 자, 제 눈에 빈칸 뒤쪽의 시제가 현재 완료고요. 주절의 시제가 윌이다. 여기를 애초부터 공략할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보셨다면 정답이 원스는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또한 와일과 웨어레즈는요. 일단 공통된 뜻이 있어요. 반면에 라는 뜻일 때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 보통 나올 때 특징인데 동의어면 정답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와일이란 단어는 동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동안에 동안에는 뭡니까? 석봉아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동시 상황이죠. 그렇다면 양쪽의 시제가 사실 똑같이 나올 때 정답이 보통 많이 나오겠죠. 상황적으로 그 기능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모레도 원스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스 주어 현재 현재 완료 주절의 미래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숨겨진 장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comm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동의어가 praise에요. praise 칭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베이커 씨를 칭찬했어요. 베이커 아주 잘했어. 훌륭해. 그 다음에 for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뭔지 몰라도 칭찬받은 그 원인을 제공하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칭찬받기에 합당한 부사는 좋은 뜻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scarcely 이거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뜻은 아니고요. likely 솔직히 이 품사는 여러분 형용사에요. 그 다음에 hourly 이거는요 시간당 긍정적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skillfully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와 기가 막히게 이 정도의 뜻이에요. 솜씨가 훌륭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가 여러 고객들의 수요 혹은 요구들을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고객이 이것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했겠지. 정답은 누굴까요. skillfully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커맨드가 나오고 for가 나온다면 긍정적인 어휘를 예상하고 선택지를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skillfully 그걸 생각한다면 나머지 단어들이 정답이 안될다는 것은 너무나 변하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다음 번에 여기 for를 또 골라내는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문제 이 working이라는 단어를 필두로 해서 빈칸을 채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work란 단어는 일단 여러분 일형식 동사로 거의 쓰이죠. 그런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뒤쪽에 the guest workers 라고 하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명사 앞에 들어갈 품사가 전치상 거인 것만은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이 work with 누구누구 그렇죠. 아니면 work on something with나 on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은 품사적으로 전치사가 아니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everywhere 부사입니다. together 부사입니다. 품사가 좀 강하신 분들은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처음부터 4개가 아니라 2개만 갖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겠죠. 그럼 alongside와 forward 중에 하나인데 alongside의 뜻 중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원래는 뭔지 아세요? along이 뭐죠? 따라서 side는 옆에죠. 그래서 원래 나란히라는 뜻이 있어요. 나란히 그렇죠? 나란히 이 나란히도 있는데 나란히라는 뜻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나란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alongside의 단어의 뜻 중에 together with 단어 자체의 뜻이 이 뜻이 있어요. 함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가 전치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기가 막히죠? 답이 B번이에요. 자 이 단어가 부사도 있습니다만 전치사로의 뜻은 together with 그러니까 사실 C번을 정답으로 바꾸려면요. 뒤에다가 with을 하나 붙였다면 정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alongside은요. 나란히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alongside 아 전치사 전치사 동요가 뭐지? together with 함께 그러면서 working alongside somebody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굳이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앞쪽에 소유격이 있어요. 소유격 뒤에 명사운도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게 보기에서 Dependence Dependability 두 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헷갈리셨을 건데 첫 번째 Dependence는 여러분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의존성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네. 뭐 하려고 해도 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 커피의 의존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일을 하다가도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그냥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하는 정도까지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Dependability는 반대말입니다. 그죠? 혼자 그죠? 혼자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 그죠? 얘는 조금 네거티브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뭐에 의존하다. 근데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을 명사형으로 바꾼 신뢰성 이런 정도의 뜻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걸 해석으로 구별해야 될까요? 해석으로 구별을 해도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쉬운 장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언이 붙고요. 얘는 절대 언이 안 붙습니다. 어때요? A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단어가 선생님 많이 못 보던 단어인데요. 생소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의미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른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Dependence on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Dependent라고 있죠. 걔는 on이에요. 그 다음에 Dependable이라고 있습니다. 걔는 안 붙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 문제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뒤쪽에 나온 단어가 A number of new procedures A number of가 many라는 뜻인 것만 알고 계신다면 새로운 절차들 이 단어와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이 perform 이라는 단어는요. 이 토익에서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업무 지금 내 앞에 당장 어떤 일이 있어요. 어 김대리 이거 저거 좀 서류 좀 빨리 처리해 봐. 일을 한다라는 쪽의 단어가 perform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task needy 혹은 진짜 job 업무 이런 단어들이 perform과 어울리는 단어인 겁니다. 우리나라만은 수행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implement는 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딱 계획 같은 거 있죠. 농부들이 아이고 3월에는 씨를 뿌리고 저기 어 6월에는 이거 물을 댄 다음에 9월에는 추수를 해야지 자기네 머릿속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마련해 놓은 계획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implement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로 이미 마련해 놓은 것 그럼 여러분 procedure가 무슨 뜻인가 절차 아닌가 절차 절차가 뭐예요. 이미 마련해 놓은 것들이죠. 계획이라든지 plan 혹은 procedure 혹은 policy 정책 딱딱딱 마련해 놓은 것들 그런 거 하는 건 여러분 imple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하다 수행하다 우리나라 말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울리는 단어가 달라요. 일 쪽은 perform 계획 쪽 절차 쪽은 implement인 거고요. achieve라는 단어는 달성하다입니까? 아니죠. 한국어로 하지 마시고 어울리는 단어가 누군지를 생각해 주세요. 이 단어는 달성하다 열심히 노력해 갖고 이루어낸 것을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이 achieve거든요. 그러니까 success 성공을 이룩하다 괜찮죠. 혹은 좋은 결과 good result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convince convince 란 단어는요. 누군가를 설득하자는 뜻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convince me convince you 사람 없으면 절대 정답은 안 됩니다. 그 뒤에 투부정사 대절 오브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얘를 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다음은 implement 오늘부터 시행하다 아니고요. implement procedure plan policy 계획 등 절차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해는 하고 나서 다시 머릿속에 저장할 때는 여러분 옛날 걸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아 그래 네 거 설명 잘 들었어. implement는 시행하다야 이러면 안 되죠. 어울리는 단어를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선택지들이 여러분 110번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해석이 주가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기능을 따지라는 의도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as to라는 단어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뜻은요. about의 뜻입니다. 뭐뭇의 관에서 further more는 여러분 접속 부사라고 부르죠. 게다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단어냐면요. part 6에서 고르신 단어입니다. 앞에 다른 센텐스가 나와야지 그때 정답이 되는 단어입니다. part 5에서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in order to 부정사한 거 알고 계시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 되려면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s a result of 뭐뭇에 대한 결과로써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the sudden thunderstorm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없기 때문에 c번도 탈락입니다. 결국 a번과 d번이죠. as to는 여러분 뭐뭇에 관해서 어떤 화재나 topic 같은 거 끌어들여서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요.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이것에 대한 결과로써 콤마 뒤에 나옵니다. 콤마 뒤가 결과예요.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power 전력이죠. 전력이 나갔다는 것은 정전이 됐다는 겁니다. 정전이 됐다라는 것하고 갑작스럽게 뇌우가 내리친 거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원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겠죠. as a result of 아까 말한 것 중에 thanks to because of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뭐뭇에 대한 결과로써가 아니고 아 콤마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 연결하는 기능의 단어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as a result of 다음 문제 사실 2015년도에 도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도치 문제가 정말 간혹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한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할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누군가가 I love you 그죠 사랑해 그럴 때 나도 라고 할 때 be to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so do I 혹은 so am I neither do I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오늘 예상 가능한 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일 경우에 주어동사 블라블라를 긍정문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할 때는 뒤쪽에 이런 도치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o am I so do I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성격의 문장이었다면 주어동사 쓰고 뒤쪽에는요 이렇게 씁니다. nor 나타났습니다. nor 중요한 건 여러분 컴마가 일단은 찍혀야 되고요. 뒤쪽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nor 단어를 단독적으로 쓸 때는 이 단어 하나만 써도 되지만 이거를 두 단어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and neither 두 단어로 쓰고 싶으면 and neither 한 단어로 쓰고 싶으면 nor 이런 구조는 도치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 컴마가 있어요. 앞쪽 문장 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겠죠. Dr. Deniers failed to detect any problem. Fail이 무슨 뜻이죠? 못했다는 얘기죠. Deniers 박사님은요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detect 감지하는 걸 못했습니다. 부정의 성격이에요. 이 환자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Did his colleague Dr. Perkin Perkin 박사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 단어 자체가요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는 겁니다. End 앞에 있어요. Needer 쓰고 도치 뒤쪽에 답은 C번이죠. 하지만 정답의 가능성은 만약에 End가 없다고 친다면 이 문제는 Nor B번으로 정답이 바뀐다는 거죠. 주의하세요. 그리고 Fail to가 여러분 부정어로 간주를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뭐뭐 하는 거 실패했다 다른 말로 못했다 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다음 문제는요. 동사 guarantee 라는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알맞은 형태 집어넣으려고 다 읽으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바로 빈칸 앞과 뒤쪽에서 단서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퍼즐하고 되게 비슷해요. 퍼즐. 우리가 퍼즐 맞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의 피스 피스 하나들을 그냥 막 맞추는 사람 없잖아요. 옆에 테두리를 보고 나서 이게 여기에 맞겠다라고 보통 맞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것이 하나하나 조각들이고요. 여기하고 여기 이런 것들이 바로 퍼즐에 맞는 테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 So as 까지 나왔는데 못 알아차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So as to 동의어 in order to 뜻도 같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정답은 to 부정사 결국 선택지에 단독적인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가 과연 40문제 중에 몇 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뜻과 기능을 하나하나씩 묻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어울리는 거 골라볼래? 어디하고 어울리는 거 골라볼래? 이런 식이 토익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Please make sure that 데디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ware of the new dress code. 새로운 복장 규정에 대해서 아하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한 문장인데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제 귀 대명사는 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는 거겠죠? 애초부터 출제자는 B번과 C번을 의도하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거든요. 그죠? 애매합니다. Anyone Everyone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말로 차이점이 아니라 두 단어가 나타내는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죠? 네. Anyone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그죠? 에에에에에에 갑자기 노래를 부를 뻔했네요. 그죠? Anyone은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무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죠? 네. 아 여기요. 네. 아무나와 아무나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세 명이 되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Everyone은요. 반드시 한 집단에 있는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새롭게 시작되는 복장 규정을 여러분 누구는 알아도 되고 누구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땐 여러분 Everyone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이거는 다 Anyone은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 되건 상관없다라는 쪽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아 애초부터 딱 두 단어가 아마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이 두 단어가 아마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Mr. Kennedy는요. Show up Show up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죠? 우리 회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늦게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했던 죄송해요. 버스가 막혀왔구나. Show up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케네디 씨가요. 9시 30분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9시 30분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둘 다 정확하게가 무슨 뜻일까? 어느 게 맞는 정확하게일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건데요. exactly exactly는요. 다른 말로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no more no less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어떤 수치나 그러니까 number 숫자 혹은 figure 수치 혹은 information 그런 정확성 등이 요구될 때 쓰는 표현이 exactly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시 29분도 아니고요. 9시 31일도 아니고 딱 9시 31일도 아니고 딱 9시 31일도 이게 바로 exactly인 겁니다. 근데 correctly는요. 틀린 게 없을 때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correct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choose the grammatically correct answer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는 문장을 고르셔. 틀리거나 안 틀리거나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틀리고 안 틀리고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correctly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겠습니까?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묶어서 외우시는 것도 딱 맞겠네요. 그죠? 딱 9시 반에 왔네? 정확하게 왔네? 이런 느낌은 exactly가 맞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115번 비동사 뒤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형용사 쪽으로 정답을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단어들의 뜻이 좀 무엇인가 고민될 수 있겠죠. 물론 이 D번의 Extending 이게 정답이었다면 여러분 그 ING 능동태 진행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뒤쪽에 목적어는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일단 제거하고 B번과 C번을 갖고 차이점을 골라 보셔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형용사하고 분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정답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카더라 방송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럴 땐 이렇게 된다던데 이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단어는 둘 다 정답이 잘 되는 단어고 뜻이 다른 것뿐이에요. Extended는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늘려서 연장된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Extensive는요. 처음부터 범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뒤에다가 이런 단어 써볼게요. Study 폭넓은 연구 종합연구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온 단어가 Deadline이에요. 그렇죠? Deadline은 여러분 종합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야, 마감 시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뭐가 더 맞을까요? 어울리는 단어가 Deadline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Extended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아니라 Extended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Deadline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Extensive 하면 떠오르는 것이 Study, Research 같은 거. 아이고, 연구를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주 이렇게 많이 했네. 결국 어울림을 갖고 푸는 것이지 이거 두 개 갖고 막 해서 푸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5번까지 해서 정말 각 분야의 품사구별, 의미구별, 기능어구별, 심층어영 등 각각의 문제들을 정말 인텐시브하게 한번 집어넣어 봐서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Par6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ticle이에요. Par6는 여러분 흐름을 정말 잘 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그건 제대로 Par6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Musician to appear At the Emporium Music Store 라고 나왔습니다. 한 음악가가 어떤 음악 관련 상점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보고는 여러분들 이게 잘 안아 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무슨 뭐 영풍문고, 교보문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을 팬사인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책의 저자들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제목이에요. 알겠습니까? 조용필 씨가 앨범을 냈어요. 바운스를 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좀 오래되셨지만. 근데 직접 오신다는 거죠. 그대를 하면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정답이 이런 타이틀 정도 되겠죠. 자, 볼게요. Peter Watson이라는 사람은 이 상점의 주인인데 발표했대요. 바로 He will Randy Smith 라는 유명인을 모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상점의 주인 Peter Watson 만나봤어요? 모르시죠? 모르는데 여기 정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르시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다만 Part 6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Peter Watson을 모릅니다. 이 가게를 가본 적도 없어.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아직 모르는 제네럴 하다라는 거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왜? 영어 두갈식이니까.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물론 제가 냈습니다만 이 빈칸의 정답은 뒤쪽을 보고 골라라는 거예요. 두갈식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좁혀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과 뭐 할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뒤쪽을 한번 쭉 보시면요. 행사는 언제 열릴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소가 나왔죠? 일단 정답을 아직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을 먼저 넘겨보드릴게요. This will be open event so 200 people can attend. 200명 정도가 공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턱이 다 끝나고 나면 보이십니까? 앞에서 뭘 했길래 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 있는 거겠죠. 이 단어가 specific입니다. 아 아까 빈칸에 들어갈 거 몰랐잖아요. 근데 뒤에서 턱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인터뷰가 답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빈칸의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백날 읽어보세요. 정답이 나오나. 그들이 출제하는 방식은 제네럴하게 빈칸 뚫고 오히려 뒤쪽을 보고 나서 다시 정답을 고르는 식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읽고 답이 안 나오면 어 어려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인터뷰라는 것이 직접 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노래한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하고 또 다른 거 하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설마 와서 하나만 하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죠. 추가할 때 뜨는 게 뭐예요? 그게 올소잖아요. 올소는 또한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뭐가 추가할 때 쓰는 부사가 올소인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올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흐름으로 찼어요. 아 누구 초대해서 이거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 143번 항상 이 part 6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선택지가 만약에 어휘 해석을 묻는 문제였다면 읽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지금처럼 문법을 묻는 문제라면 이것은 문법만 따져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브릴리언 블랭크 명사자리네요. 그러면 achiever achievement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업적이나 업적을 이룬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거 뭐냐면 뒤에 음악 천재의 놀라운 업적 이건 되겠죠. 근데 여기 천재가 나왔는데 여기도 또 사람이 나왔어. 중복되는 거죠. 오류가 생기는 거죠. 답은 achievement 결국 해석을 다 안해도 여기만 따져도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해석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시간 아껴갖고 어디서 쓰셔야 되는 겁니까. par7에다가 쓰셨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par6는 뭐다 흐름이다. 오늘 새로운 거 배웠죠. 빈칸의 어떤 출제 의도 뒤쪽을 보고 골라내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는 해석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 안 읽어도 된다. 다음. 자 이번에 또 싱글 패시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부터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다음 information 사실 information 다음 정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말 좀 범위가 좀 넓겠죠. 여러분 혹시나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개의 문제를 보시면요. 저는 문제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어디에서 다음 정보가 보통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라는 얘기죠. 자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이 문제하고 154번 문제하고 여러분 누가 더 풀기 쉬운 문제일까요. 이거는 그냥 앞에 지문 조금 보면 성격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풀 수 있습니다만 1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의자에 대해서 서제스트는 제안이 아니라요. 추론의 뜻이에요.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정도의 뜻이에요. 이거는 선택지를 다 이렇게 읽어봐야지 되는 문제인 거 맞죠. 어느 정도의 독해가 조금 되고 나서 푸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153번 다음 글은 어디에서 볼만함 즉한가라는 거겠죠. 자 다 읽을까요. 아니죠. 냄새만 맞는 겁니다. 이 지문 네 여기 보니까 의자 이름이 딱 타이틀 나왔죠. letter 가죽이에요. executive 하면 이게 원래 중역 간부들 보통 회장님들 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의 고유명사요. 일단 타이틀 부분에 제품명이 하나 써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하이팩 의자 이런 걸로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의자는 for your office at work or home 아 사무용 가족용 다 됩니다. 용도가 있겠죠. this chair is made of 이거는 이제 재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provides support 의자가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 기능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봤어요.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냐면요. 내가 흐름을 느끼는 곳까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고유적인 이름 하나를 얘기했어요. 가정용 사무용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기능은 담궜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요. 어디 백화점에서 뭐 날라오면요. 거기 안에 그죠. 막 이렇게 설명 자세히 된 거 있잖아요. 안내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캐럴러그라고 하죠. 캐럴러그 그죠. 퍼니처 의자가 퍼니처에 속하는 거 맞죠. 답이 B번입니다. 헷갈리시는 게 A번인데요. chairs 의자 여러 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오늘 leather executive chair 의자 하나예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낮게 하기 위한 장치였으니까요. 이제 154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이 의자에 대해서 출원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수험생들은요. A번부터 읽겠죠.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막 고민하겠죠. 2번 읽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거된 문제들을 풀 때는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좀 해봤는데 절대 초반 부분에 정답이 나오는 것이 적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험생들로 하여금을 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요소 의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딱 잘라서 이쪽부터 보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제품에 대한 안내책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내용 나올 것 같아요. 나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보신다면 여기 볼게요. It can be helpful for people with big with bad problem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일단 좋은 내용이에요. It is complicated to put together 조립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이건 네거티브한 느낌이죠. 의심스러워요. D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조립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t requires assembly 조립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아무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걸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쉽다란 쪽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D번은 오답이에요. 어때요? AB번보단 CD번 쪽을 먼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 글 자체의 성격이 의자에 대한 안내 책자라고 골라놓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갔다는 건 의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직접 그 부분만 찾아봤더니 오답이었다더라. 이런 방법들을 한번 독해서 많이 적용해 보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다 읽는다고 해서 이 정답을 골라내면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뒤쪽에 어려운 질문일 때 어떻게 하실 건데? 그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더블 패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과 인폴메이션이죠. 두 개의 질문인데 또 여기 막 읽는 사람 있어요. 네. 자 일단 편지 글입니다. 한 하나 둘 셋 넷 네 단락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표예요. 살짝만 볼까요? 동네 지역 주민센터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신규 강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에 무슨 동사무소 이런 거 써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무슨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가도 있고요. 무슨 공예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도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지문의 성격은 일단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 문제를 먼저 저는 보는 겁니다. 아 편지 글과 정보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섯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런 문제들을 먼저 푸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184번 동의어 고르는 문제는 그 해당 부분에 언저리만 읽고 가장 좋은 비슷한 뜻을 골라내는 거죠. 전체 내용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 worn down 이란 단어를 한번 골라서 정답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worn down 이란 단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get in shape 그렇죠? get in shape이 뭔가요? 바로 날씨나 몸매를 유지하시라는 얘기죠. 날씨나 몸매를 가져가시고 재미도 동시에 누리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에어로빙이니까 그렇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재밌게 운동하고 날씨나 몸매 갖고 라는 얘기죠. 이거는 low intensive 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게 되지만 but won't get to worn down in the process 너무 지치진 않을 겁니다. 많이 안 힘들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앞에 낫이 붙었으니까 이 worn down 은요. 완전 녹초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worn down 이라고 하죠. 느낌상도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해석상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힘들다 지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참 괜찮죠. injured 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친 거예요. 어디가 딱 상처가 난다든지 그럴 때 injured 라고 쓰는 거죠.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sore 하면 여러분 아픈 거예요. 우리 목이 아플 때 아 그러면 뭐죠? I got a sore throat 이렇게 쓰죠? 목이 아프다는 뜻인 겁니다. confuse는 혼란되는 거죠. 에어로비가 관련된 거 그렇게 많이 안 힘들어요. adjusted 이건 전체 문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번이고요. 그래서 문제들을 보시면요. 자 이런 거는 내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먼저 풀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는 suggest는 뜻이 좀 다르죠. Kennedy 씨는요. Jackson 씨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83번은 Which instructor will miss Jackson most likely take? Jackson 씨가 듣게 될 강좌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칠 것 같습니까? 라는 거겠죠. 자 강사가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85번 What is indicated about the painting 클래스 미술 수업과 관련돼서 추론된 부분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지금 185번 같은 문제 보시면요. 페인팅 클래스에 관련된 부분적인 추론문제입니다. 페인팅 클래스만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부터 확인하시면 이게 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CD번부터 일단 보는 습관 한번 가져주시고 각 선택지에서 키워드는 먼저 밑줄을 거주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바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 체크를 돈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뭐죠? 그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C번은요. 오일 그렇죠? 유화나 수채물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D번에서는요. 수업 언제 한다? At night 밤 재료 전시 돈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페인팅 클래스 찾아볼게요. 페인팅 클래스 페인팅은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솔직히 여러분 이쪽입니까? 아래쪽인 겁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확 들어오지 않아요? 몇 시에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그들이 잘못거든. 밤이잖아. 그렇죠? 네.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어디에요? At night 답 D번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각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체크해 놓고 찾아가셔서 그 단어를 먼저 고르시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저는 지금 두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요. 그럼 이제 케네디 잭슨 어떤 인스트럭터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독해의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캐롤 씨에게 쓴 글인데요. 모든 독해 지문에서 첫 줄을 안 읽고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죠. It's good to know that 대디아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아직 몰라요. You received the list of new classes being offered at the community center that I mailed you earlier. 내가 이메일로 보내준 거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목록 받았지? 오 잘됐다 라는 얘기에요.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죠? 네. 너 자세히 봐야 돼. 첫 번째 단락 아이고 의미 없다. 그냥 인삿말 정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As for me, I'm going to sign up for the basic arch and craft class. 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각 단락을 다 읽, 모든 단락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글쎄, 나 같은 경우는 공예죠. Arch and craft. 그죠? 네. 공예 수업을 등록할 예정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지 얘기하고 있겠죠. 난 공예. 그죠? 네. 공예. 게다가 나는 항상 원해왔거든. Learn how to make a bride of arch and craft. 나 공예 제품을 직접 만들기를 나는 원해왔어. 한마디로 묶어서 지 얘기.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듣게 될 것은 공예와 관련된 거죠. 네. 공예와 관련된 겁니다. 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죠? 네. Blair Kennedy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내 얘기는 했어 이제. 그럼 뒤쪽에 보면은 너도 이거를 등록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죠. 내가 공예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등록하면 좋겠다. 그죠? 이런 걸 좀 약간 should를 통해서 제안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I remember that you have been talking about doing yoga. 너는 오랫동안 요가에 대해서 관심 많다고 나에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아마 나는 네가 그거 등록할 것 같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제안사항은 공예를 같이 듣자라는 거고 기억으로 너가 좋아하는 건 요가였다는 거죠. 그런 점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야 너 여기 직원인 거 말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문제를 보도록 해볼게요. 케네디 씨가 잭슨 씨에게 제안한 거. 여러분 서제스트를 지문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서제스트를 얘기할 때 보통 잘 쓰는 말이 should예요. 아까 뭐죠? 너도 이거 들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말 했어요. 같은 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바로 B번이 정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잭슨 씨는 아까 뭘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가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가? 그럼 여러분 요가 어디 있어요? 요가. 요가 가르치는 사람 누가? 샌디와잇.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샌디와잇이에요. 그럼 마지막 문제로 케네디 씨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은?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언더나이 걸까? She is friends with Catherine Sanders. 지금 강사들과 친구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니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었죠? 하나씩 풀지 마시고 풀기 쉬운 문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쉬우면 요거 찾아가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보고 정보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 부분만 읽고 사실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5번까지 해서 8, 5, 6, 7의 또 싱글과 더블까지 각 파트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요. 바로 그냥 단순하게 풀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효과적으로 낚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한 번 염두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 5, 6, 7에 관련된 여러가지 예상특강의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